올키지스트라 동예 청소년 관악밴드의 여섯 번째 정기연주회 1부의 무대를 저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부의 무대에 두 곡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예정인데요. 첫 번째로 연주할 곡은 잉글리시 포크송 스윗입니다. 이 곡은 영국의 작곡가 랄프 본 윌리엄스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. 군악대를 위해서 포크송 스윗으로 처음 출판이 됐고 초연은 1923년 7월 4일 연주가 되었다고 합니다. 스위트룸은 3월 인터메조 그리고 또 다른 3월에 세 가지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연주해드릴 곡은 조금 긴 곡인데요.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야콥대안의 1989년 작곡된 오레곤이라는 곡인데요. 이 곡은 브라스밴드 편성의 버전과 관악단주 편성의 버전이 각각 발표된 곡이라고 합니다.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두 곡 잉글리시 포크송 스윗 그리고 오레곤을 큰 박수와 환우로 맞이해서 듣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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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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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